메이드 인 코리아 그쪽의 데코레이션이라던가 이런식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컨셉으로 저희가 그런 떡 반죽 라이스크레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떡 반죽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의 백설기라던가 절병같은 떡들은 잠깐 만들어서 1시간 정도 공기의 유통 유통 유통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굵거나 딱딱해지는 점성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라이스크레이는 기존의 그런 떡 반죽이 지연되는 소품과 굉장히 천연재료랑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시간 정도 지연이 되요 네 구강한 떡을 좋아하지만 그 점이 아쉬웠는데요 그럼 이 반죽으로 만든다면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컨셉으로 만든 떡을 맡길 수 있는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두렵냉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단순하게 떡이라는 떡을 깨우면 그 아이들 두 분으로 시작해서 이제 노인네일까지 저희가 색깔이 두광색으로 하셨으니까 빨간색으로 그 색깔을 손앞으로 만드게 이루게 되거든요 그것은 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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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 그 Communications 라이스크레이 넌 사랑해주세요.